이번 시간에는 저 보호망이 설명드린 건 뭐냐면요 두 회사 상품을 콕 집어서 비교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메르츠화제예요 두 달 전에 우리가 간편 보험 중에 간편 보험은 355죠 가장 저렴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소견 확정 진단 의심 소견 그 다음에 5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암내심 이렇게 고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일단은 암하고 5년 이내 3개월 이내 암바요 그리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암바요 5년 이내 암하고 감만 아니면 고지상이 없다는 겁니다 암이랑 감만 아니면 모두 다 인수가 받을 수 있는 매우 저렴하고 통합형으로 진단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30종이에요 그리고 원발 전이 재발 잔존 이런 4가지 암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각각 부위마다 그래서 메르츠화제에서 암이랑 감만 아니면 인수가 100% 가능한 주구병 걸려도 뇌혈관 걸려도 신장질환 걸려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한 파킨스 알차이머 걸려도 모두가 인수 가능한 간편 355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는 추천해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한화손해보험인데요 고지상은 305예요 305 최근 3개월 이내 아실 거예요 중간에 원래 5인데 5는 입원 수술이잖아요 입원 수술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 되고 맨 끝에 5 암뇌심장 이것만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한 305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고지상은 305인데요 보험료는 가장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 또한 이번 달 7월 31일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